제27회 대전시 테니스협회장 테니스 대회가 오는 31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 등 3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.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의 단합을 위해 진행되며,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6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경쟁을 펼칩니다.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총 8개 부분에서 경기가 치러지며, 학생부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, 일반부는 동호인들이 참가하게 됩니다. 한편 CNB 대전 방송은 11월 1일 일반부 남자 1부와 여자부 결승전 경기를 녹화 중계할 계획입니다.